개인기를 보여드립니다. OK 흥자매와 환상의 짝꿍 팀은 2000년대 초반에 예능 필수코스였던 댄스 신고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브리트 인스피어스 노래 나오나요? 그런 분위기죠? 그런데 판정단에 계신 이지훈 씨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이지훈 씨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팀 중에 누가 더 잘하는지 결정해달라는. 그 당시에 그런 결정 많이 했잖아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무대 위로 나오십시오. 이지훈 씨 모십니다. 우리 환상의 짝꿍 팀 잠깐 의상 환복 살짝 준비해 주시고요. 양 팀에 본격적인 댄스 배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훈 씨부터 시작합니다. 음악 주세요. 이 노래 오랜만이다. 기본적으로 많이 나왔던 음악이에요. 발 좀 걸어, 발 좀 걸어. 이러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훔쳤던 이지훈. 발 좀 걸어. 발 좀 걸어. 또 옛 추억에 빠집니다. 지금은 한 여자의 남자가 됐습니다마는. 웬일이야. 내내 매력쟁이. 이제 OK 형자매 갑니다. OK 형자매. OK 형자매 음악 갑니다. 천생역부 느낌이에요. 역시 이지훈 씨를 끌어들입니다. OK 형자매. 약간 좀 부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는 환상의 짝꿍 갑니다. 환상의 짝꿍. 환상의 짝꿍 준비되어 있어요. 환상의 짝꿍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왜 따로따로 하지? 그렇죠, 그렇죠. 맞춰야죠. 아, 뭐. 환상의 짝꿍이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열심히 한다. 예, 예.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열심히 한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오, 우와. 네네네. 자, 오, 예, 예, 예. 잘하십시오. 개는 잘했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